임대료 착하게 올려도 심지어 안 올려도 상생임대인이 못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건데요. 본인 집에 살지 않아도 임대료만 착하게 받으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발표가 됐죠.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시행이 되면서 법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양도세 절세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오늘 컨텐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6월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해설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공쌤TV라는 채널 운영자가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이분은 전문가로 보이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하여 큰 약점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정해진 임대차 만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생임대 계약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5% 내 인상했다면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이사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도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시에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고요. 이 댓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댓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에 허점이 있다는 건데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럼 상생임대인 제도가 뭔지 한번 복수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현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즉 직전 계약 대비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한마디로 착하게 임대료를 올리면 그러면 집주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상생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집을 무조건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하죠. 바로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주 요건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본인이 개인 사정 때문에 그 집에 실제로 살지 못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바로 상생임대인이 되면 이럴 경우에 그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 그 집에 산 것처럼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들로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아무리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집이 12억 원을 넘으면 그 집을 팔 때 어떻게든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12억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4%포인트씩 장특공제 비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매년 4%포인트씩 장특공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살았다고 하면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바로 양도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이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근데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도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 그 집에 2년간은 살아야 거주요건을 맞춰야 바로 저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2년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요. 아무리 그 집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20년 30년을 가지고 있어도 저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현행 양도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인이 되면 저 집에 굳이 2년을 살지 않아도 저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 최대 40%까지 적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 때문에 많은 집주인분들이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도대체 이 법에 무슨 허점이 있다는 거냐? 무슨 그렇게 큰 결함이 있다는 거냐? 궁금증이 드실 건데요. 바로 기간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간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우선 상생임대인이 되려면요. 종전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신규계약, 갱신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대비하는 종전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전계약은 반드시 1년 6개월 이상이 유지되어야 종전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본인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즉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부랴부랴 1년 만에 내쫓아버리고 새로 신규계약을 맺게 되면 그거는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기존 종전계약이 반드시 1년 6개월 이상은 유지가 돼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겠다는 게 바로 정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간요건은 또 있습니다.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맺을 때 이때 임대료를 종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착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도 반드시 2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기간요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간요건은 2개입니다. 종전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은 2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상생임대인이라는 혜택을 주는 만큼 이런 기간요건도 채워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집주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유지에 힘을 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유지요건 때문에 세입자가 약속된 기간만큼을 살아주지 않으면 집주인의 양도세 절세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종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법문상 반드시 한 계약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계약이 두 번 있었다고 하면요. 각각의 계약을 합쳐서 1년 6개월만 넘으면 그렇게 되면 종전계약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종전계약이 한 번만 있었거나 혹은 두세 번을 합쳐도 1년 6개월이 안 되면 당연히 그건 종전계약으로 인정을 못 받고 상생임대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들여서 2년 동안 전세를 살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다가 1년 만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전계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전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집주인은 부랴부랴 다시 세입자를 들여서 종전계약을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주 마음씨 좋은 세입자를 만나서 1년만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종전계약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1년 계약과 이번에 새로 맺은 1년을 합쳐서 2년이 되기 때문에 요건이 1년 6개월을 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종전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새로 세입자가 1년만 살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무조건 2년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심지어 1년으로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2년을 살겠다고 하면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종전계약의 경우에도 이 세입자가 약속된 기간을 채워주지 않고 나갈 경우에 이 세입자의 양도세 절세전략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종전계약보다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이 더 문제입니다. 종전계약이야 어떻게든 세입자 다시 구해서 다시 종전계약 요건을 맞출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은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이 신규계약, 갱신계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맺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입자 변심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이 기간까지 요건을 못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2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이 세입자가 중간에 변심해서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한마디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규책사유는 없거든요. 집주인은 법이 정한 의무를 다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약을 했고요. 임대료도 착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에게 아무런 규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생임대 혜택을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경우 상생임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들 자문도 좀 구해본 결과 현재 법상으로는 그럴 경우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요. 법과 시행령에 나오는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만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입자가 변심해도 현행법상으로는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 이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맺어서 그 이후에 세입자가 변심하면 집주인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신규계약보다 더 문제가 바로 갱신계약입니다.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에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좀 압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임대차 3법에서는 세입자들에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그 계약을 중도에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의 경우에 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에는 바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한 뒤에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중도해지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갱신계약의 경우에 이 세입자가 중간에 변심해서 나 나갈게 하고 통제할 경우에 집주인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고 이 경우에 상세의 임재인이 돼서 양도세를 좀 줄이겠다는 집주인의 생각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도 자주 나오시는 절세고수 미네르바 올빼미님에게도 좀 여쭤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종전계약을 할 때 법문상 하나의 계약으로만 보지 않고 기존에 있던 종전계약들을 합쳐서 1년 6개월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법문을 좀 고쳐서 신규계약을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계약을 합쳐서 2년만 넘으면 그리고 임대료를 착하게 올리면 상생임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입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미네르바 올빼미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튼 집주인이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세입자들이 이걸 악용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주지 않으면 집주인의 양도세, 절세 전략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무기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세입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 요건이 되려 세입자의 무기가 되고 이거 집주인의 약점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집주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 이런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약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종전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반드시 약속된 기간만큼은 살아야 된다. 당신이 살지 않으면 내가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어서 비과세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는 식으로 집주인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법상 보면 특별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집주인들이 이런 특약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을 세입자에게 알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변심해서 나에게 손해가 올 경우에 당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런 특약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원이 이런 특약들을 인정해 줄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보다도 세입자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갱신계약은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입자에게 중도해지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세입자에게 중도해지권을 주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런 특약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그리고 그런 특약을 법원이 인정해 줄지 회의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집주인의 우위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런 특약 만약에 양도세 내게 되면 그걸 물어주겠다는 식의 특약을 넣자고 집주인이 하면 세입자들은 그 집하고 계약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말로 입법적 보완이 시급히 돼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생임대인과 관련한 기간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